크리스타를 만날거에요 오늘은 2일차 뉴욕 바로 구독자님 중에 크리스타를 만날겁니다 어제도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어제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저녁까지 아까 영상봤듯이 쉬다가 클럽가서 바로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람답게 구독자님 만나서 밥도 먹고 타임스케어가서 구경도 하고 할겁니다 타임스케어가서 뵙쉣 렛츠기릿 여러분들 크리스타를 만났구요 안녕하세요 리프갱 안녕하세요 유튜버 크리스타멧컵티비 저는 피샤 다른거에요 내가 촬영하지 않아 내가 촬영하지 않아 굉장히 프로인데 오늘따라 되게 샤이하네요 코리아 좀 이따 크리스타랑 노는것도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재밌는 시간 보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크리스타를 관광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임스케어에 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크리스타 칵테일을 먹으러 왔습니다 칵테일을 먹고 재밌게 놀아볼게요 유튜버 유튜버 RPA 롸 네 롸 닫고 너무 잘 롸 롸 롸 롸 롸 롸 롸 롸 1,2,3 와우 도글라니 맥주 좀 마시고 이제 헤어지려고 크리스탈이랑 왔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놀았네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Have a good night